안동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합동설계반은 본청과 읍면동 직원 21명 3개반으로 구성해 내년도 소규모 수건사업 570건 166억원 가운데 484건 113억원에 대해 자체 측량과 함께 설계에 나섭니다. 안동시는 자체 설계로 설계 용역비 5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